옛날 옛적 동방에 어떤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반지였습니다. 내려 전해오는 바를 따르면 그 반지에는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통력을 믿고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자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선물 받은 그 신비한 반지를 물려주며 그 아들도 나중에 그 반지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전통이 되어 집안 출생 순서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그 반지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 반지를 낀 아들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 즉 가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지가 차례차례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아들 셋을 둔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 아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고 착했기에 아버지는 세 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세공사를 조용히 불러서 자신의 반지와 똑같은 반지 두 개를 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세공사가 반지 세 개를 갖고 왔을 때 아버지조차 자신의 반지를 즉 진짜 반지를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세 개의 반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은 따로따로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고 나서 반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세 아들은 모두 반지를 끼고 나타나 집안에 우두머리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라고 우겼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가려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소송을 해서 재판관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끼고 있는 반지 중 진짜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는 분명 신통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반지를 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너희가 각각 반지를 아버지한테 받았다면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라. 어쩌면 너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반지 하나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너희 삼형제를 똑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를 편의해서 다른 두 형제를 서운하게 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각자 아버지의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해라. 자기 반지의 신통력이 나타나도록 서로 경쟁해봐라. 온유함과 진정한 화목, 옳은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나타내므로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해봐라. 이 이야기는 1700년대 개몽주의 독일의 작가 에프라임 레싱이 쓴 희곡 현자 나탄이라는 곳에 나타나 있는 반지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믿었으면 온전히 누리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반지 우화를 쓴 극작가 레싱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이 작품을 썼는데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유대교도들이 서로 예루살렘 성지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만약 그 종교들 중에 진짜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 반지 우화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과연 개몽주의자다운 발상입니다. 레싱의 이 우화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표증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표증이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또 교회 출석도 오래한 분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우리 연동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고 우리 나이든 장년들보다는 아직 좀 더 순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의심과 또한 죄책감이 너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체험 영적인 경험 홍해가 갈라지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맛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구원에 대한 드라마틱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은 여전히 단조롭고 밋밋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모태의 신앙으로 오랫도록 교회에서 자라고 또한 교회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에게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말씀은 어려서부터 알고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 영적 체험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의 문자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수련에 가서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방언도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가 이성적으로 결정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여기 보면 혈육이 아니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알게 한 신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한 체험에 굴복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세례받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수많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정제하면서 자존감, 자존심을 팍팍 밟습니다 이런 정제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만을 계속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합니다 또한 마귀는 이렇게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 그런 증거가 너에게도 나타나야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늘에서 떼어내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외적인,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과 체험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 받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가장 흔한 예로 신유의 은사 즉 병고침의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것만 너무 쫓아다니고 그런 경험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은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주인공들 사이의 갈등과 사건 사고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극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영화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간신히 죽다 살아나는 것이 진정 복입니까? 아니면 평범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까?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캐슬린 노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성은 우리를 큰 절망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또한 일상성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는 평범한 신비다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성취와 치유 심지어 황홀경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 인간의 역설이다 우리는 예상 밖의 일상적 장소에서 오는 축복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 소설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때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신비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아셔야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언제 누려야 합니까?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당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 적어도 네 개 파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등 이 네 개 분파가 서로 자기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분열과 반목,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마치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우기고 싸웠던 그런 사명제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두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서 고린도서 5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분파와 분쟁이 많았던 교회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성도들 간의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요한이 말씀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헬라우 원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공허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귀한 선물 장난감을 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그 선물이 귀한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린 자녀는 값비싼 교구, 왕구, 장난감은 관심이 없고 그 장난감을 쌌던 빛나는 선물 포장지만 갖고 열심히 논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값없이 라는 것을 그저 공짜라는 말과 동의어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과 바꾼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해서 값을 못 매기는 것을 우리는 공짜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는 너무 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한순간이라도 안 쉬고 우리 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흔해서 공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호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기에다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싸구려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값이 지불되고 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진짜 반지를 받았는지 가짜 반지를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속임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구원 받은 자는 분명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과거의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둘째로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구원 받은 자의 특징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여러 가지 고난당했던 모습을 열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3절에 직분, 4절에 하나님의 일꾼 등으로 다시 다른 말로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과 역경,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는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즉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심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 삶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면 온갖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살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예쁜 찻잔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이 약간 머그컵 비슷한 잔이었는데 순간 보고 너무 예뻐서 제가 당장 쓰려고 했더니 손님 오면 쓰려고 하는 거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를 믿지 못해서 또 부주의에서 깨뜨리거나 망가뜨릴까 봐 아껴 쓰려고 한 그 깊은 뜻은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순간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잘 모셔두고 나니 손님도 거의 안 오는 상황에서 그 찻잔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모셔두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과감하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님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껏 잘 쓰고 있습니다 찻잔이나 새 물건들은 조금 아껴도 되지만 구원의 은혜는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죽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받은 소명과 사명을 행하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소명감과 사명감은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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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